다크가 소중할 수밖에 없지. 다크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냥 산 넘어갈 때 야크하고 같이 자면서 또 이렇게 넘어갈 거야. 야크가 소중할 수밖에 없지. 야크 굿, 베리 굿, 야크. 딴네바, 딴네바. 딴네바, 야크 딴네바. 야크 감사합니다. 어? 패밀리? 예. 어? 패밀리? 어? 몰트 브라더? 어. 형. 어. 어. 아, 제 나이가? 제 나이가? 서른 아홉. 서른 아홉. 제 나이가 스물 일곱. 아홉. 아홉. 아버지가 마흔. 아버지가 마흔 살. 마흔? 응, 아버지가 마흔 살. 한 살? 형. 아버지가 마흔 살. 우리 형님이? 브라더? 브라더? 감자. 어? 감자. 포테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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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눈은 다 온 거야. 한 가짜. 어. 지금. 지금. 진짜. 와, 이 하늘 아래서. 우리 아크하고. 이사회 못하고 딱 피워놓고. 이건 영화네, 영화네. 진짜. 형님. 언제 보겠어? 진짜. 뭐야? 이거 같죠? 어. 디프턴. 디프턴. 럭. 럭시. 워터? 디프턴. 응? 알콜? 알콜? 전통 술 같은. 정약. 됐네요? 깜짝 놀래셨어. 아. 미쳐. 미, 미쳐?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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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쳐. 미. 적절음. 어. 어. 미쳐. 이야! 미쳐. 굿 미션지초? 이거 맛있어 맛있어 그 뭐지? 약한 정종? 대로대로라도 정말 약한 정종 맛 너무 좋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그 어떤 여기 이제 고산이다 보니까 이게 막 약간 어질어질 해요 마치 술에서 들깬 듯한 그런 이런 증상이 와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마을보다 더 높이 올라왔거든요. 태어나서 이 높이까지 지금 처음 올라왔는데 말투가 원어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고 이분들이 드시는 술도 받아 먹어보고 혀도 살짝 꼬부다져보고 금방 쉬어야 된대요. 우리가 정말 피곤할 때 소두 한 잔만 먹어도 확 올라오잖아요. 그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우리 형님들 너무 좋고 같이 오면서 너무 정이 들 것 같아요 정말로. 영화예요 영화. 진짜 영화. 지금 이 현실이. 그러니까 영화에서 서부의 사나이가 말을 타고 쫙 가다가 해가 저물고 딱 모닥불 피워놓고 찾아가. 그게 야크하고 말 차이에요. 어 그러네. 우리 야크 딱 쫙 있고 오다구 딱 피워놓고 베리 굿. 베리 굿. 딴네 밭. 어 딴네 밭. 딴네 밭. 딴네 밭. 어 오케이. 반짝반짝. 아 딱 별. 아.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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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